만 믿은 죄가 낀 금강 찬석신을 지녔어라 부의 정법 능력으로 일제 마음 한데 뭉쳐 스스로가 갖추어져 온누리의 향후는 일조라도 쉽지않고 반물만 빛납부면서 행함없이 행하는 대로 무엇이 두려우냐 세울 것도 버릴 것도 가릴 것도 없는 것을 꼬만 자리에 관한다면 모든 은이랑 절로 나네 3세에 살던 슬슬 부기지를 못한다면 생사윤회 고통마다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매운 공하여서 생활이고 참선이며 내 육신이 부처님의 복당님이 자완수있네 꽃은 화두운 것 부져서 올래 꽃은 찾을 소냐 부처님의 복당님이 부처님의 복당님이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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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감사합니다.